무엇으로 사는가? 우리가 흔히 살면서 여러분들 가끔 던지는 질문이지 않습니까? 정말 삶의 진수이고 인생의 진수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갖고 있으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역경이 닥쳤을 때나 주변의 치록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찼을 때도 크게 당황하는 바가 없이 자신이 추구하는 길대로 그렇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.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이런 질문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던지실 겁니다.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?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기 나발디 분의 47살의 인컨 변호사로서 푸틴에 맞섰던 아주 푸틴의 정적이었던 분이 극동의 여러분들 한 감옥에서 제가 볼 때는 살해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? 옆에 부인도 아주 미녀시네요. 부인이 뒤를 잇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젊은 분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 항상 맨 먼저 여러분들 떠올리는 것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맨 먼저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. 그 이유는 유명인이든 유명하지 않는 보통 서민이든 간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하는 질문에는 아이들이 자기 악가름을 할 수 있는 연배가 됐냐 부모가 떠나더라도 그걸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보시게 되면 이제 큰 딸이 이 정도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없더라도 다 자기 갈 길을 갈 수가 있겠구나.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. 이 나발디 씨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내에서도 어떤 분들은 어떤 유튜브를 보고 나발디가 간첩이다 첩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댓글에 그렇게 남겼습니다. 아니 나발디가 간첩이라고 첩자라고 하던데 공부학사님 무슨 채널 들어가서 좀 공부 좀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내가 첩자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부하내동하는 겁니다. 부하내동하고 무슨 뭐 전쟁이 터져도 뭐 그쪽이 낯지다 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야단법소를 지우니까 내가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이야기라고 판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나발디 씨가 이름도 간첩이고 첩자 서방의 간첩이고 첩자라고 그렇게 아마 방송하는 분들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.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다 사는 세상입니까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미국인지 러시아에 대해서 600개 신규 제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kgb 요원 출신이니까 참 러시아를 정말 잘 요리하는 것 같아요. 또 푸틴 이야기가 나오면 또 푸틴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 그냥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냐 그거에 가 가지고 공부 좀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분별력 현명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.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변별하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기사의 또 다른 기사가 나발리의 모친이 사망 5년 만에 아들의 시신을 받는데 러시아 당국이 비밀 매장을 하라 이렇게 강제를 한 겁니다. 이제 그 나발리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 캘리포니아의 딸을 찾았는 모양입니다. 캘리포니아 이 딸이 다샤 나발리아의 맞딸인 거죠. 지금 스탠프드 대학에 재학 중이니까 아마 미국에 유학 중인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아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지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마 유족들을 만나서 위로한 그런 사진들이 있네요. 제가 말씀드린 요지근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. 그러니까 생물학적을 이런 보게 되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 남자나 여자의 생물학적 기능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좀 생물학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썰렁하기는 한데 그 사람의 소임을 다한 겁니다. 그 사람의 역할을 그러니까 나발리 씨가 47살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그렇게 잃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들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물학적 기능이라는 걸 보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한 거죠. 더 오래 살아 가지고 아이들이 장성에서 출가를 하고 손자 손녀를 낳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으면 더 할 나이에 없이 더 좋은 일이지만 나발리라는 사람은 러시아라는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그냥 버리 포기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또 부모가 없어도 잘 그냥 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한 겁니다. 요즘에는 또 개론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개론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지고 아들 딸을 놓고 아들 딸이 아주 유아가 아니고 스탠프드 대학을 다니는 큰 딸이 있고 하니까 그냥 더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목숨을 그냥 값으로 그렇게 치른 거죠.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고 떠난 겁니다. 제가 공병호 tv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날에 아주 좋아하던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개발수 작가로서 영국의 찰스 핸디라는 분 자기 경영서에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신 글을 많이 썼죠. 찰스 핸디가 노년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닌 것 같고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횃불을 다음 세대에 넘기고 사라지는 것이다. 그건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장성했으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찰스 핸디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전 세대로부터 받았던 것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다음 세대로 넘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. 절기면 얼마나 절기겠습니까. 그러니까 47살에 나발디 씨가 이렇게 사례를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이 살아야 한 30년 40년 긴 시간이죠. 인간 눈으로 보게 되면. 그러나 다음 세대가 더 꽃을 피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. 성경에서 사람의 그런 역할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하지만 또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이 뭐죠. 자기의 유전자를 갖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니까 나발디 씨가 역할을 다한 거죠. 그래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불법적인 일 부정의 한 것도 다 자기 자신과 자신들이 속한 일파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음 세대에 도저히 넘기지 말아야 될 그런 부정의 유산을 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. 그런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.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여러분들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 넘기고 그냥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.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삶을 좀 담대하게 볼 수가 있고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즐기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고통이 많이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.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진을 보고 따님이 그냥 스탠포드 대학교를 다닐 정도까지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소임을 다 했고 또 역사적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. 불의에 한거했던 그런 사람으로.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.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하고 찰스앤디 인생관하고 참 비슷합니다. 그냥 우리는 떠나는 것이고 떠나기 전에 자식 혹은 자식 세대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제가 다루는 겁니다. 그냥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침묵했겠죠. 도저히 저 성장은 침묵할 수 없는 겁니다. 어마어마한 죄악이기 때문에. 다음 세대에 엄청난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거지 않습니까.